안녕하세요 몬스타치 연구소장 와이진입니다 슈퍼 빠르게 여자아이들의 퀸카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누르고 시작할게요 한 번에 외울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처음 스타트는 손에 하트를 만들어줄 거예요 1, 2, 3, 하트 3 4에 왼발을 열어주면서 머리 위로 올라갑니다 5에 이 손을 던질 거예요 하면서 다리를 모아주세요 5, 던졌죠? 6에 다시 하트를 만든 상태에서 앞으로 한 번 줘요 그 다음에 7에 살짝 애교를 떠는 느낌으로 흔들면서 살짝 앞으로 갔다가 오면 돼요 이걸 다시 연결하면 이렇게 1, 2, 3, 4, 5, 6, 7, 8이에요 이해 됐나요? 그 다음 부분으로 바로 넘어가 보면 이 부분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또 내가 해결해주겠어 왼발과 오른발 서로 열어줄 거예요 연 상태에서 무게중심이 왼쪽, 오른쪽 펭귄이 된 것처럼 좌우로 흔들어보세요 흔들다 보면 무게중심이 완전히 이동하는 그 느낌이 들죠? 여기다가 가슴을 섞어야 돼 가슴을 섞을 땐 어떻게? 우리 엄마들 에어로프 타는 거 봤죠? 열어주고 닫아주고 열어주고 닫아주고 이거를 어떻게 다리가 짚을 때마다 가슴이 올라가네 오 쉽죠? 다리를 내려놓으면 어떻게? 가슴이 닫아줄 거야 반대 마찬가지 다리가 땅에 닫으면 가슴이 가고자 하는 방향 쪽으로 열릴 거야 그 다음에 이 다리를 놓으면 가슴이 닫힐 거야 이거를 어떻게? 연결하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닫히고 올라갔다 닫히고 올라갔다 닫히고 올라갔다 닫히고 총 다섯 번을 해주시면 돼요 임팩트는 어디다가 줘? 힘은 안으로 주는 거에다 힘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? 닥 닥 어떻게? 닥 닥 연결하면 엔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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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안으로 닫아주는 힘을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부분으로 바로 넘어가 보면 다리를 왼발을 가지고 올 거예요 그대로 튕긴 상태에서 다섯 번째 하고 넘어왔죠? 이번에는 엉덩이의 손이 올라갈 거야 그 상태에서 힙을 밑으로 쭉 예쁜 짓 해주시면 돼요 엉덩이를 뒤로 열어줄 거야 뒤로 그 상태에서 왼발을 들어올리면서 자 오른손 머리 위로 가면서 나 예뻐요 하면 돼요 어떻게? 누르고 나 예뻐요 자 왼발 그대로 짚습니다 그 다음 부분으로 바로 넘어가 보면 왼발 발을 비비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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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을 비비면 어떻게? 바로 골반은 움직이게 되어 있어 자 여기다가 조금 더 예쁘게 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? 발 앞꿈치 중심에 들고 발을 콕 찍어야지 찍으니까 어떻게 돼? 골반이 올라가고 다시 발을 안으로 비벼주니까 골반이 내려가죠 이거를 어떻게? 세 번 하면 돼 연결하면 이렇게 쿵 앤 쿵 앤 쿵 앤 여기다가 손을 섞어야 돼요 손은 채찍을 들었다고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이 채찍을 가지고 마르 탔다고 생각해요 마르 탔다고 생각하면 어떻게? 이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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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주면 돼 몇 번? 세 번? 이 두 개를 어떻게? 이렇게 합쳐 연결하면 이렇게 1, 2, 3, 4, 5, 6 이해됐나요? 그 다음에 앞을 봅니다 앞을 보고 찰칵 포즈라는 가사가 들리죠? 찰칵 하고 싶은 포즈 마음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처음부터 연결해볼게요 연결하면 이렇게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 찰칵 포즈 자 그 다음 동작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이 부분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또 내가 해결해주겠어 자 다리를 잘 보도록 합니다 다리는 자 왼발 구부려 오른발 구부려 왼발 구부려 오른발 구부려 날씬한 몸매를 원하십니까? 시동 걸어놓고 갑니다 날씬한 몸매를 원하십니까? 자 여기다가 조금 더 여성스럽게 표현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? 무릎을 사선으로 보내주면 돼요 어떻게? 무릎을 사선으로 보내주면 돼 이해되나요? 자 이거를 조금 더 예쁘게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? 엉덩이를 뒤로 열어주면 돼 이해되나요? 엉덩이를 뒤로 열어준 상태에서 날씬한 몸매를 원하십니까? 하면 힙은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되어 있어 여기다가 이제 손을 섞을 거야 손은 어떻게? 그대로 팔을 열어주세요 자 연 상태에서 내 몸과 다리는 서로 어긋나게 교체할 거야 어떻게? 이렇게 이해되나요? 반대쪽으로 몸을 열어줄 거야 1 반대 2 비틀어줄 거야 3 4 5 6 이해됐나요? 그 다음에 이 다리는 계속 시동을 걸어놔 손만 하고 갈 거야 손 어머 진짜로 어머 부끄러워 반대 어머 하고 왔죠 그 다음에 이 오른발을 열어줄 거예요 열어주면서 골반이 오른쪽으로 갈 거야 반대 왼쪽으로 갈 거야 발을 비비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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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가 손만 섞으면 돼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이해되나요? 손 드는 거 몇 번? 6번 여기까지 2 파트부터 다시 연결해 볼게요 연결하면 이렇게 1 2 3 4 5 6 어머 어머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7 8 퇴근에 나온 챌린지 중에 가장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챌린지입니다 모두 열심히 연습해서 멋진 영상 만드세요 파이팅! 파운트 총정리 시작하겠습니다 챌린지 앞부분부터 해드릴 거예요 손에 하트를 만들어줍니다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간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Spotlight, 날 봐, I'm star, star, star Queen car, I'm top, I'm parking on the runway I am a queen car, you wanna be the queen car I'm a queen car, I'm a queen car I'm a, I'm a, I'm a queen car, I'm a queen car Take a photo I'm a queen car, I'm a queen car I'm a, I'm a, I'm a queen car, I'm a queen car Take a photo I am a queen car, I'm a queen car, you wanna be the queen car I'm a queen car, I'm a queen car I'm a, I'm a, I'm a queen car, I'm a queen car Take a photo 온 국민이 춤을 쉽고 빠르게 배우는 그날까지 몸치 타치 연구소는 계속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